6월 FOMC 회의에서 2023년 말까지 두 번의 금리 인상 얘기를 했지만 예상은 제가 봤을 때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는 연준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놨다. 그리고 그걸 입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다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금리 상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변적이 돼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피 풀린 인플레 우려 그리고 또 금리 긴축 정책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국 현대경제원권 공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fmc 회의만 끝나면 좀 조용해질 줄 알았더니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가변적인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연준은행 총재가 2020년 22년에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이프모관 같은 데에서는 인플렛 상당 기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정말 백한 안쟁식으로 여러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십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역풍이 불면 연준이란 비행기가 뜨냐 그러는데 비행기는 뜨라 그러면요. 역풍이 불어줘야 됩니다. 그게 높여갑니다. 순풍이 불면 멀리 가지만. 그래서 지금 진짜로 말잔치가 됐어요. 그리고 연준 총재들 그다음에 이제 의원들이 어떻게 일관된 메시지 지금 못 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게 보니까 조금 자기들 신변에 관한 그런 프로텍션까지 지금 더해진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 아닌가 봅니다. 신변에 관한 부분이요.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이나 8월 정도면은 자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가 지금 지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자리가 지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도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걸 얘기해야 되고요. 지금 얘기 안 해놓으면요. 잭슨홀에 가서 자기 얘기를 또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블러드 이제 총재죠. 거기가 한마디 딱 하니까 샌인루이스에서 하니까 그걸 또 달라스에서 받았어요. 카플란이 부양책 걷어들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론 파월이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자 누구를 시켰냐면은 윌리암스 뉴욕 총재를 시켜갖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이거 일시적이다. 그리고 윌리암스 총재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금 테이퍼링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중기 전망이 좋은 건 분명하지만 아직 모자른다. 강한 지원이 필요한다고 딱 치고 나간 거예요. 왜 세 번째를 불렀지? 왜 그러니까 지금 이인자는 클라리다니까 리차드 클라리다. 리차드 클라리다는 5월 달부터 빨리 테이퍼링 하자고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치고 박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저는 이것들이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다른 소리를 낸다는 자체가 다른 요인들이 지금 섞여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간에 연준 의장을 만약에 교체를 하면요. 연준 의원들 다 빠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는데 저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사태를 놓고서 한마디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지금 빠르게 빨리 금리 인상하고 부양책 걷어들여야 하는 매파 블러드하고 카플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투표권이 있으나 이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르게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은 진작 이것에 대해서 아주 복지부동이 아니라 아주 견고한 자세를 갖고 일시적인 거다. 지표보고 하겠다. 지금 아직도 완전 고용이라든가 이런 자기네들이 원하는 숫자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더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들을 내니까 지금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지금 지방 연준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연설을 해요. 거기다가 내일 제롬 파울까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정리는 어느 정도 될 텐데 내일 제롬 파울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지금 보는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시장 금리가 안 오른다는 게 시장의 큰 흐름인 것 같은데 이유를 세 가지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시장 금리 자체가 장기 중립 금리 2.5% 대비해서 아직도 낮아있기 때문에 지금 올릴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실질 금리 아직도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올릴 이유 없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스프레드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데 이러면 향후에 모멘텀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 금리를 올릴 때는 안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만약에 이제 2022년 가고 2023년 되면요. 이 경기 V자 회복의 회복세를 그때까지는 유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하여튼 V자 하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기 때문에 또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내려오는 시점에서 그러면 2024년도에 금리를 올린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안 된다. 금리 올리는 거 굉장히 오랜 시간에 숙고와 아주 명확한 지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다른 설명보다 그 설명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2022년까지는 경기가 좋으나 2023년도 꺾일 것이다. 그 상황에서 금리 올릴 수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정리를 하자 그러면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론 파월이 정리를 할 거고 제론 파월의 연임을 어떻게 지명하느냐에 따라서도 큰 변수도 지금 상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임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준 의장의 임기 만료 이거하고 정책은 상당히 서로 간에 연관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형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교체될 때 전임자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은 후임자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항상 긴축적인 형태를 했었습니다. 금리를 인상을 하든지 돈을 흡수해 드리든지 하다못해 어떤 형태로든지 얘기를 하더라도 긴축적인 형태를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제론 파월 의장이 본인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치와 관련된 문제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또 똑같이 우리가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지금 전해지고 있냐면요. 연준의 최대 리스크가 파월 의장의 연임이다. 연임이다. 만약 연임이 안 되면 질러 거 다 질러놓고 간다는 거죠. 그냥 할 거 다 해버리고 나가버린다 그냥. 나는 경제 대통령이었고 이 팬데믹을 진두지위에서 나갔는데 이 평판에 대해서 나는 그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마무리로 테이퍼링 하고 갑니다.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파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높고 제넷 옐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느닷없이 테이퍼링을 하고서 끝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오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하는 전통이라면 전통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뭐 굉장히 사실은 리스크로 부상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뭐 조기 테이퍼링을 막으려면 제넷 파월이 연임을 시키면 된다. 연임을 시키면 된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보니까 70% 정도가 지지율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상대가 누구냐면 라엘 블레이드너 여성분이죠. 그분이 이제 두 번째 이제 후보가 한 17% 20%대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시킨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압도적인 그런 의견으로 제넷 파월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럼 제넷 파월한테 뭐를 줘야 되느냐. 제넷 파월 오바마 때 이제 픽업이 됐습니다만 공화 당원이에요.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든이 파월한테 원하는 스탠스는 금리를 점진적이고 그다음에 신중하게 올려주기를 지금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양책 확 풀었는데 거기다 대고 금리 화가 오르면 완지 참물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가 극감할 수 있는 효과가 극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파월 네가 그거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나오면서 그 분위기를 읽은 옐런이 지금 계속 쳐주고 있죠. 금리 올릴 수도 있고 약간 올려도 괜찮다. 이 얘기는 제넷 파월도 연임하고 싶지 연임하려고 그러면 금리 천천히 올려야 돼.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미국 재건 그런 부양책들이 잘 통과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연준의 신뢰도를 자꾸만 지금 올려주는 게 지금 옐런이 하고 있는 사전 정지 작업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자꾸 발언을 해요. 금리에 대해서 재무장관이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1913년부터의 전통인데 어쨌거나 이러면서 연준에게도 압박하는 효과를 지금 내는 거거든요. 빨리 올리면 절대 안 돼. 그런데 제넷 파월이 트럼프 때 밑보인 이유가 있죠. 굉장히 무색무채하고 자기 생각이 없을 것 같고 상황 판단이 빠르지 않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3월, 6월, 9월, 12월에 4번을 한꺼번에 확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올릴 때는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두려워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서 나오는데요. 저 개인적인 판단은 제넷 파월의 연준 의장 연임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바이든이 의외주의자고 여러 가지 변수를 넣었을 때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는 차원에서 관리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현재 오늘자의 제가 갖고 있는 의견입니다. 내일이죠. 제넷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증언이 내일 있죠. 내일 있습니다. 내일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금리가 물가가 높다 이렇게 해서 그 일시적이 얼마나 되느냐, 넌 어느 정도를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어저께 청문회 가는데 특이하게 제목을 줬어요. 제목을 줬어요. 뭐냐면 코로나19와 연준의 대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러고 제목을 아예 딱 바꿨습니다. 그리고 공개사는 아니더라도 사전 질문을 뭘 줬냐면 지금 말씀하신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는 게 6개월이요, 12개월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려면 지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능구렁이처럼 피해가야죠. 며칠 뒤에 나오는 PC를 한번 봤어야 될 겁니다 등등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서 압박을 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사실 청문회 때요. 제롬 파월 굉장히 쉽게 그냥 민주당도 좋아하고 공화당도 좋아하고 그래서 쉽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조금 괴롭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서 굉장히 변수로 휘발성이 높게 갈 수도 있는 개연성이 높아서 만약에 내일 제롬 파월의 의견이 조금 증시에 나쁜 영향으로 악재로 나온다 그러면 저는 진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봅니다. 금방 이건 리바운딩 될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떨어진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일은 진짜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저가 매수 기회도 내일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조 7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랬다가 계속해서 줄어들어가지고 한때에 1조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다가 했었는데 공화당이 이제 1조 달러 정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타협을 보면서 타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이제 뭐 협상 과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6월 21일 22일 날 재엄마력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에서 이건 뭐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뭐 우리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단독 처리 강행 의사는 지금 표시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딱 걸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부채 한도를 지금 적용하는 걸 유예해줬거든요. 2년간요. 그게 마감일이 7월 31일입니다. 8월 1일 날 끝납니다. 하여튼. 그럼 만료가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연장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 지방공정 파산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5조 이상 경기부양 나가는데 이 한도를 뭐 유예하는 걸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키를 지금 공화당에 잡았어요. 지금 50대 50이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채무불이행을 이거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갖고 지금 주거니받거니 하는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이거 연기시켜줄게. 그 대신 재정지출하는 거 좀 깎읍시다. 보세요. 인플레이션 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이제 오바마 때 한번 정부가 이제 지출상가 처음 이야기하게 대립해가지고. 그래야지만 한번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죠. 그래서 셧다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다음에 한 6개월간 전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번 흔들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것들을 다시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의회에 계신 분들이 이거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우리가 경제가 위약할 때는 그래서 연방정부의 지금 부채 한도를 재정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서 공화당이 아마 1조 달러만 밑으로 내려오면. 현재 숫자가 9,280억 달러로 지금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내년에 또 올리면 되니까 이거는 조금 정치적인 어떤 타협과 협치의 정신에서 바이든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지면 우리가 예상하는 7월 4일 미국이 원하는 축제날이 아마 성립될 가능성이 지금 좀 높아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타결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군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